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노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제시했던 제2경인선과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착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선을 확정해 지난 1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연구용역 노선안을 보면 GTX 플러스 노선은 GTX-G 노선과 H노선 신설 GTX-C 노선 시흥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GTX-G 노선은 경기 동북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이고 주요 경유지는 수인분당선 숭의역, 신천, 광명시흥, KTX 광명역, 사당, 논현, 건대입구, 구리, 동의정부, 포천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 노선의 총길이가 84.7km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에 사업비 7조 6,7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이 노선이 22대 총선에서 인천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제2경인선과 인천 4호선 노선과 방향이 비슷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어 제2경인선과 인천 4호선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수인분당선 연수역과 송도역 중간지하의 가칭 청학역을 신설해 기점역으로 삼고 청학 신연수, 인천논현, 인천 2호선 운영서해선 신천, 은계광명, 신돌임을 잇는 노선입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청학 신연수, 인천논현, 인천 2호선 운영서해선 신천, 옥길, 경인전철 1호선 온수역, 서울 5호선 목동역을 잇는 민간사업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연수갑 박찬대, 남동갑 맹성규, 남동을 이훈기 당선이니 이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국토부는 제2경인선 민자노선 적격성 심사를 지난해 12월 신청했고 올해 12월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GTX-G가 현재 노선으로 추진된다면 남동구 서해선 신천 구간이 겹쳐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제2경인선만 아니라 인천 4호선도 GTX-G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 4호선은 22대 총선 동구 미추홀굴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윤상현 당선인의 대표 공약으로 연안부두, 옹진군청역, 이나대역, 학익동법원역, 문학초교역, 인천버스터미널, 만수지구, 서창지구, 소래포구를 잇는 노선입니다. 이 경우도 GTX-G 노선과 미추홀구, 남동구 구간이 겹쳐 제2경인선과 마찬가지로 같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